오, 아름다운 그림. 라이프 오파이 같네요. 예스는 뭐야? 예스요? 저거 몰라요? 여긴 안 나와요. 오, 물 안으로 들어갔어요. 심해 공포증이 있는 사람도 보고 있네요. 응. 저, 고등학교 때 잠깐 있었어요. 아, 진짜요? 그런 이미지 보고 있는데 저는 우주에 떠있는 기분이라 되게 좋은데 나중에는 저도 죽일 수 있습니다. 전 심해가 좋아서 다시 태어나면 고래 같은 걸로 태어나서 심해와 얕은 바다를 왔다 갔다 하면서 살고 싶어요. 뭐라고요? 절 드시겠다고요? 오, 아름다워. 세상에. 어어, 가려하네. 아, 뭐고야? 사람이야? 사람 아니야? 사람 이렇게 뒤로 젖혀져 있는 줄 알았어.. 근데 아니, 가까이 갔는데 사람이고 맞잖아요, 사람이잖아요. 사람 아니에요. 이게 사람 아니라고요? 얼굴봐요. 이게 뭐야, 이게 이 녀석... 괭. 어머머머. 인묘에요, 인묘? 임묘 너무해 프레스 투 다이브 아 마우스구나 오른쪽으로 이렇게 화면 전용 케이크 다이빙 하려면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누르면 되겠냐고 좋다 뭔가 진짜 바다 안에 있는 것 같다 그쵸 그닥 깊은 바다는 아닌가봐요 네 프레스 투 투 투 아 이걸로 ASTW 아 나 이걸로 점점 약한데 아 그래요? 근데 그거 방향전환만 하는구만 할만하지 않아요? 프레스 투 투 부스트가 뭐지 아 세게 헤엄친다고? 아 이렇게 막 팍팍팍팍팍팍 이렇게 나가려면 앞으로 가면서 팍팍팍팍팍하면 이렇게 막 빨리지 않을까요? 아 처음 부스트할 때 뭐냐 저 이 생물 생명체는 숨을 쉴 수 있나봐요 물속에서 저기 산소통 메고 있지 않아요? 저거 산소통 안 메고 있는데 헬멧 같은 것만 쓰고 있는데 어 그러네? 하고 얼굴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어요 그런가보네 무슨 생명체지 모르겠습니다 아 밝아서 좋다 응 오 어디로 막 들어갈 수도 있고 얘한테 말도 걸 수 있나? 뭐하는거지 막 쳐다보네요 아 탈 수도 있어요 아 근데 타는건 아니고 걸쳐다니네요 왜 태워줘 거절당했어 괜찮아 나 나는 거절에 익숙해 슬프게 또 미역 같은게 많아요 해초 미역국 먹고싶다 아 들깨 미역국 이런거 저는 소고기 반 미역 반 이런거 아 좋아 아 갑자기 먹고 싶은거 생각났어 그 고기국수 고기국수요? 네 제주도에서 파는거? 근데 요즘 그런 식당 진짜 많아요 이게 여기 하나 있는데 그냥 아 나 왜 이렇게 방향만 못 잡니 처음 키는거니까 저희 밑밥 충분히 깔았습니다 뭐야 태워주지도 않고 따라와 아 궁극적으로 뭐하는 게임이죠? 아 스토리가 죄송합니다 있습니다 저도 잘 몰라요 충격적인 스토리 전개 이렇게 되어 있던데 아 그리고 갑자기 먹히나? 그런거? 얘 이렇게 막 표류하면 되는건가 오 딱히 뭐 이제 수면을 볼 수는 없네 뭔가 되게 잘해보여요 지금 아니에요 헤매고 있어 길 잃었다 우리 봐 이러다 멀미나고 나 멀미할 것 같아 좋지 않아 선생님 원래 이거 키고 수다 떨려고 아 그쵸 네 했었는데 무슨 얘기 해볼까요 음식 이야기 순리 이야기 아 저 진짜 그날 배 터지게 먹고 진짜 이성이 끈을 놓고 먹어가지고 집에 왔는데 네 배가 너무 부른거에요 그래서 이거 누우면 안될 것 같은데 어떻게 또 씻고 누웠어요 어 어 거북이 거북이? 아니요 타고 싶은데 시프트 없어졌어? 아니 없어졌어요 거북이요 그 다음날 일어났는데 응 배가 터질거 같은거에요 일어났는데도 배가 빵빵해 그래서 그날 점심도 스킵했는데도 하나도 배가 안 먹더라고요 저도 스킵했습니다 정말 많이 먹었어요 이악 이거 되게 조금씩 해야겠다 와이파이 야 잠깐 야 너 멈춰봐라 어 뭐가 나왔는데 이게 움직임이 반대야 어 뭐지 저기 갑자기 막 터져 사망 뭐야 뭔가 드디하네요 응 불빛 같은건데 어 얘 옷이랑 비슷해요 세트같은데 스킨을 하더니 안녕 안녕 아 그거 같애 뭐 뭐지 탐크루즈 나왔던 영화 미션 임파서블 아니요 미션 임파서블 말고 SF 오블리비언 네 SF 뭐 우주전재 응 아 우주전재 날 따라와 약간 길라잡이 같은건가 아 뭐야 누가 리드를 아 죄송합니다 아우 아우 토할 것 같애 그정도에요? 네 방영덕기 힘들다 아 나 역시 3D게임은 맹탕이야 마치 다른건 응 응응응 응응 어흥 흐흐흫 그만두세요 흐흐흐흐흫 아 여기 뭐 있다 또 뭐지 뭐지 여기 또 있네 친구다야 이제 뉴핑이랑 놀거야 응 아 좀 있다가 어두운 데 가서 그런가 그렇죠 점점 심해로 들어가진 않을거야 그래서 이렇게 밝은.. 응. 너희들 날 도와줘야 돼. 되게 스키니하고 라인이 좋으시네요. 네, 여자인 것 같아요. 캐릭터가. 그렇죠? 저걸 봐야 돼? 어둡다, 어둡다. 아, 벽이 있다. 캐드먼이네요, 그러면? 네. 캐드먼. 어, 길 모르겠어. 큰일이다. 아까 그 막 동글 동글한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? 핑크색? 저건 뭐지? 아무것도 아닌데. 여기 뭐가 뜬다. 어. 쉬는 거야? 어, 슈식할 수 있어. 슈식하면 뭐. 뭐가 좋아 좋아 좋아. 뭐해. 에이집피가 있는 것도 아니야? 그냥 감상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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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각은. 그렇죠? 아, 자꾸 물고기들 나오잖아. 애들 부를 수 있는 거 같은데? 인터랙트라고 할까봐. 시프트만 부르겠지 않았어? 응. 아, 물고기 부를 수도 있고. 저쪽에도 반짝이는 뭔가 있는데. 아, 그렇다. 저기 뭐 있다. 어디요? 이렇게 이쪽 봐봐요. 그러네. 그쵸. 예리하네. 보니까 아까 봤던 거북이 나왔던 거고. 민망하고. 어! 제발 이러지마. 나, 나 이러지마. 그래.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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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 저렇게 봐봐요. 저쪽도. 저쪽도. 나, 나. 저쪽도. 저쪽도. 아. 그런 것 같은데요. 그래요? 응. 아까 거북이 나왔던. 아. 안타까. 뭐야? 어딜 가야되겠네. 어딜 가야되겠네. 아. 내가 이 게임을 하지.. 아. 내가 지금 해. 할..할게 아니었어. 조이스틱으로 하고 싶다. 아 그럼 좀.. 자세도 지금 너무 안 좋고 나.. 아주 거의 뭐.. 스트레칭? 저.. 저 빨간문 안으로 못 들어갈까요? 아 저리로 들어가볼게요. 오.. 친구들이 부서졌어. 바스락? 이제 어두워요. 어두워요. 친구들의 도움이 필요해요. 상어? 응. 나가도 되는 건가? 나가도 되겠죠. 나가자면 다 이제. 끝. 게임 끝. 죽는 거 없겠죠, 설마? 소리가 뭔가 아름답지 않은데요, 지금? 긴장감. 이게 말을 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내가 조정을 너무 못해서 입이 안 떨어지는데? 큰일 났네. 전기뱀장어 뭐 이런 건가? 아 전기뱀장어. 인디밴드 중에 전기뱀장어인가요? 아 알아요. 노래 좋지 않아요? 그분은 노래 좋죠. 저는 거친 참치들을 참 좋아합니다. 아 그 노래 들어봤던 거. 저 아는 분이 되게 좋아해가지고 추천해 주셨어요. 아 진짜요? 맞아. 아직. 너의 송곳니가 좋아. 아 나 노래는 자제해 아직. 노래. 노래 정말 못해. 저도요. 노래는 연습과 노력으로도 되지 않는다. 어이씨 이거 어디야? 길이 없어. 미역 따먹으면. 아 저기 상? 아니네. 어디로 가야 될걸? 아래는 바닥이 보여요? 난 벽 쪽은 아닌 것 같고. 벽 반대쪽으로 와야 될 걸까요? 어 여기 또 뭐가 있다. 아 우리 들어온 곳인가. 앱조 하지 말아야겠다. 우리 들어온 문이에요. 어. 잘 모르겠어. 이현님 주무신다. 어. 얘 안녕. 얘 대화도 안 되는데 잘 하지도 못하겠어. 대화를 걸어도 신경을 못쓰겠죠. 아 나 지금 막. 정신이 없어. 정신이. 정신이. 너무 어려운데? 이건 나에게 너무 어려운 게임이다. 심신의 안정이 필요할 때. 이걸 그냥 혼자 스스로. 아름다운 바나를. 아 그러니까 저도 이거 되게 쉬울 줄 알았는데. 스크린 엄청 큰 거에 약간 영화 허처럼 이렇게. 뒤로 딱 앉아가지고. 좋겠다. 이거 20폭만 하고 끊죠. 하나만 딱 올리고서는. 네. 안 해야 되겠어. 이거 너무 힘들다. 밑밥용. 안 하는 이유. 난 불친절해. 뭐가 없어. 아니 뭐 불친절한 건 괜찮은데. 이게 제 타입이 아닌 것 같아. 뭐 하는 게 있어. 왜. 아무도 왜 의아타는지. 몰라. 혼자 알아. 못해서. 어? 뭐야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. 소용돌이. 들어가 볼까요? 뭔가 흥미진진할 수 있을 것 같아. 아. 3D 게임. 이 놈의 3D 게임. 차라리 엑스컴을 해야겠어. 들어가. 오. 심해로 가요. 오오오오오오. 헉. 심해다. 오오오. 아닌데 무슨 도시 같은 건데. 뭐지? 바다 세상 이런 거. 응. 아 이게 물 아닌가 봐요? 네, 물 아닌데. 진짜? 신기하다. 마치 하늘을 나는 듯한. 그러니까. 스쿠버 다이빙 해봤어요? 한번도 안 해봤어요. 해보실까요? 진짜? 진짜 재밌는데. 근데 너무 비싸요. 너무 비싸요. 야, 얼마예요? 근데 한 번 나가는데 10 잡아야 될걸요? 근데 좀 오래 해요? 아니죠. 한 시간? 한 시간? 응. 또 어디를 못 가네. 저기 뭐 누르는 거 있는데. 약간 아바타 같은. 응. 뭔가를 하고 있어요. 가오리. 가오리. 교자. 안타 가오리 같은 거. 홍어 먹고 싶다. 홍어 드실 수 있어요? 네. 근데 막 많이 삭힌 거 같지? 삭힌 거 안 먹어 봤어. 그러니까 삭힌 삭혔는데 막 그런 거. 나 홍어 못 먹어요. 지금 약간 못 먹는 거 같은데. 명절상에 올라오는 거 같은데. 저희는 제사를 안 지내가지고. 요즘 막 제사 안 지내도 음식 다 하는 집도. 그런 나라 왜 지켜야 돼. 그러니까. 나 어떡하지? 이게 진짜 내 취향이 아니다. 나 그것도 못 하겠다. 뭐냐. 이거 전이 만든 게임사인데. 전이는 재밌었어요. 전이 안 해봤어요. 해보려고 했는데 전이도 하면 안 되겠다. 뭔가 이름부터 딱 이런 거 같아. 그건 사막 돌아다니는 거야. 약간 넓은 자연, 대자연 이런 거 좋아하시는구나. 어, 나 뭐지? 바다가 너무 좋아서 이거 산 건데. 내가 이렇게 취향이 아닐 줄은 모르겠네. 전이 같이 밑도 끝도 없는 대자연. 그러니까 약간. 이거 버렸은 도시 이런 거 같아. 진짜 안타깝게도 너무 제 취향이 아닌데요. 그럼 우리 그냥 20분 컷으로 끊고. 네 그러니까. 싸움이나 합시다. 싸움이나 하자고. 때려 부수는 게. 뽀사버려. 나 어딨니? 모릅니다. 풀수로 샀어야 됐나? 흰색 모래다. 흰 모래. 아 바다 가고 싶다. 아 놀러 가고 싶다. 어디 놀러 가지? 갈 곳이 없다. 갈 곳은 많지만 갈 돈이 없다. 갈 돈이 없죠. 원래 슬픔은 그런 데 있는 것 같아요. 띠로리. 저는 갈 돈은 있는데 갈 시간이 없죠. 갈 시간을 내면 이제 앞으로 갈 돈이 없어. 어어. 악순환 끊임없는 악순환. 넘나 아이러니. 어? 누가 쟤 쏜 거예요? 아니요. 친구 하나가 부서졌어요. 왜요? 먹었어요? 상어가? 부섰어요. 으이씨. 나쁜. 먹을 것도 아닌데. 어? 불 켰어. 오 신기하다. 좋은데? 어. 바닥에 있긴 하구나. 심해가 진짜 좋아요. 오른쪽 전반에. 반짝이는 피라미드가 있습니다. 아니 이걸 보내주면 뭐가 되는 건데. 왜 탈 수도 없고. 타볼까요? 안 돼요. 시프트 눌렀는데 안 돼요. 이렇게 해서 자꾸 여기에 뭔가를 채우라는 건가? 야 이거 내가 타기에 내 운전 실력이 너무 안 좋아. 아우 얘네가 뭐 하나 나올 때마다 오른쪽 하단에 이름이 나와요. 그래요? 네. 근데 리더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그 다음 못 읽었어요. 뭐 안 타죠. 다가가서 해봤는데. 이런. 뭔가 처음부터 잘못된 느낌. 스크로우 피쉬. 자꾸 저거 떼지어 다니는 물고기들 보면 그거 생긴. 스크로우 피쉬. 스크로우 피쉬 이거 내가 가야 재미있지 뭐 이게? 나가고 싶지 않았네 뭐 VR로 하면 좀 재미있겠네 아 그러네 VR은 사지 않을 겁니다 VR은 막 이렇게 이러는 것 같아요 혼으로는 마치 그 뭐지? 쟤 뭐 있다 자동차 게임할 때 좌회전하면 좌측으로 우회전하면 우측으로 전체적으로 약간 왜 앞에 바지를 변하는거야? 나 지금 진짜 나같이 게임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 같아 뭐야 저거 조정을 너무 못한다 진짜 어떻게 이럴수가 있지? 들어가라는건가? 여기까지 들어가고 끝납시다 근데 갑자기 다 안녕 이렇게 다시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은 네버엔딩스토리가 되었어요 네버엔딩스토리가 되었어요 뭐야 나오지도 않아 끝내야 안돼 로딩이 엄청 길었네요 ㅋㅋㅋㅋ 의욕상실 의욕상실 진짜 세이브도 어떻게 해야되는지 모르겠다 아 세이브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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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ight